굴이 지금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조개 잡으러 왔어요. 아, 조개가 엄청 기분해요. 통통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굴도 통통하고, 조개도 크고, 여기 내려가, 중간중간에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기 굴도, 여기 완독굴이 엄청 커요. 우리 집에 농가주택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굴을 따서 먹었는지 굴 캐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앞에서. 엄마 조심해. 이거 안 되겠다. 무섭다 이거. 안 되겠다. 괜찮아. 조심해서 나가면 돼. 왜 이렇게 나가면 돼? 여긴 너무 낙떠러지고. 내가 먼저 갈게. 너는 뒤로 눌러서. 엄마가 먼저 갈게. 내가 나지. 아이고, 이거. 미역도 나와있어. 미역도 나와있지. 다시마야. 주워, 주워. 주워서 말려. 덩어리로. 덩어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주워가자 진짜. 우리 딸이 흥분했어요. 여기는 그냥 다시마가 떠내려면 말려서 쓰는 거예요. 멀쩡한 건데? 멀쩡하지? 우리는 저번에 엄청 줄었지? 이게 작은 다시마인가? 이건 바위가 다닥다닥 이렇게 조개가 붙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너무 작은 건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완전히 모래처럼 조개가 못. 큰 걸 주워. 작은 걸. 둘 다 큰 거예요. 저 뒤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세 군데야 세 군데. 굴도 봐요, 굴도. 가방은 이제 조그만 걸 가져와서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조개들이 없지? 다시마, 이거. 노사지자. 이거 노사지자. 이거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가져가지? 아, 저 큰 가방 있는 거 가져가. 다음에 이거 끌고 가면 돼. 저번에, 저기도 있다, 저. 여기 있어요. 네. 우리 이렇게. 모아놔, 모아놔. 갖다 모아놔. 모아놨잖아? 할 때. 떠들리려 오는. 떠들려 오는. 어, 저기 됐다. 저기 됐다. 네. 거심아, 이파리 있는 걸로 해. 근데 미역귀나 다시마 귀라는 게 좋대. 어, 여기도 이제. 이런 것이 떠들려 와서. 이 돌. 이 돌. 이 돌 전부가. 굴, 굴. 굴 바위에요, 굴 바위. 전부 굴이에요. 야, 야. 빠진다. 거기 내버려도. 얘. 얘, 딸 떠내려 갈라. 물이 지금 빠지는 중이에요. 어. 물이 지금 빠지는 중이라. 어. 요 다시마는. 이렇게 뒀다가 할 때 가져가려고 그래요. 저번에 왔을 때 엄청. 동그란. 고동이 많아서. 고동 주스로 왔더니. 어. 이런 것 좀 말려놨다가. 음식에 써먹으면 돼요. 어. 응. 응.